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밥상 147회차의 내용은 목표가 있어야 인생이 즐겁다 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공밥상 제 148회차 오늘 식단의 메뉴는 서툰 일에 도전하라 입니다. 서툰 일에 도전하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목표가 있어야 인생이 즐겁다. 목표가 있는 인생은 즐겁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막상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려고 하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중 하나가 내가 갖고 있는 약점, 그 약점을 갖고 있는 부분을 극복하는 겁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죠. 서툴고 하기 싫은 일 누구나 다 있습니다. 서툴고 하기 싫은 일을 해내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죠. 서툴고 하기 싫은 일에 도전하라. 목표 달성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그것이 비록 서툴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정말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도전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가장 서툴한 것을 해본다는 겁니다.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목표 달성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강점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반대로 지나친 약점이 있어서 그 약점 때문에 목표 달성에 발목을 잡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지나친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타파해야 됩니다. 그 약점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 가장 싫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의 하나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거에요. 이유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수줍음과 타인 공포증으로 정말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저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였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사회생활에 적응하려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알리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마음속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선의 필요성은 늘 느끼면서도 막상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강사가 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남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공포 그 자체였던 소심덩어리였다고 하면 저를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은 의아해 할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말하는 게 힘들었던 말하는 걸 싫어했던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라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기 싫은 일, 서투른 일이라면 상당한 노력이나 각오가 필요함은 부정할 수 없죠. 저는 IMF 때 직장 잃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자영업자가 됐었습니다. 소심한 내성적인 성격은 사회 적응이 참 쉽지 않더군요. 그 전 직장에서 거래로 만났던 출판사 사장님 소개로 비즈니스 교육 사업, 지금의 일을 나중에 하게 됐지만 나에게는 가장 큰 장애물이 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남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거죠.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해야만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당당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하게 된 날 그날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실제로 강연을 하기 이틀 전부터 긴장이 되어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막상 강연장에 들어서니까 이미 준비해왔던 그 많은 말들이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준비해간 다행히 인쇄를 해간 원고가 있어서 나중에 그 원고를 읽는 그런 수준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형편없는 강의였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뒤부터는 강의를 좀 더 철저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비즈노 성공실천회라는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매주 사람들 앞에서 비즈니스 토론을 펼치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부담감 이걸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임을 체계적인 비즈니스 전략 마케팅 노하우 이런 걸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게 저에게는 생활비를 주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5,600명이 모이는 전국의 지자체의 구미내관에서도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5,6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강의가 되더라는 거죠. 자 나에게는 서투른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야. 그래서 나는 안 해. 절대 안 해.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지금의 비즈니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즈노 황문진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지금은 온라인 방송으로 전국에 강연을 하잖아요. 오프라인 강연으로나 온라인 강연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강연을 하는 게 저의 비즈니스가 된 거죠. 앞서 말한 바대로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남 앞에 서서 말을 거는 타입이 아니라 그건 정말 하기 싫은 일 서투른 일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도중에 서서히 바뀌어 갔던 거죠. 지금까지의 당신으로 좋은 거에 아니라는 거예요.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싫은 일을 자신 있는 그런 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당신을 빨리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사원이라면 전화로 말하는 것이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욕헌데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럴 때 전화를 거는 게 싫지만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약간의 용기를 내서 명부를 만들고 그 명부 순으로 어찌됐건 전화를 걸어 나가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화려한 판매 화수를 걸어도 분명 90%의 사람은 됐습니다. 바쁩니다. 전화를 끊을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 해보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그런 중에 이런 일이 생기죠. 아, 그래요?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아, 그건 얼마인가요? 라면서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도 나오겠죠. 그때는 지금까지 상품 지식으로 설명을 해도 좋고 만나서 약속을 잡아 진행해도 되겠죠. 어찌됐건 전화 거는 일이 싫다면 전화를 걸어보려고 노력을 해보기 바랍니다. 싫은 일이지만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길이 열리는 거죠. 싫다고 안 해버리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조금 두렵더라도 해보아야 합니다. 어떠셨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성공밥상 제 148회차 서툰 일에 도전하라 라는 메뉴는 마음에 드셨나요? 황문진의 성공밥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아래 구독 구독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댓글 달기가 많아지면 앞으로도 황문진의 성공밥상에 좋은 반찬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배가 부를 때까지 성공캠프 성공밥상은 계속됩니다. 이상 성공밥상 황문진이었습니다.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사업자의 경영개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전략 마케팅 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으로 식단이 꾸려집니다.